1. 놀자 약간 놀자처럼 놀기름 뭘 놀이냐고 형의 심장에 놀이를 그거를 만들거야 제대로 만들어도 거기에 계속 오는거잖아 그거에 대한 제목으로 만들어야지 진짜 수나 수나의 나들이 제목 스카이, 미식, 마실거, 생각나는거 다 해라 이런 종류가 뭔가 하나 컨텐츠를 정해놓고 할게 아니고 진짜 마무리로 하는거잖아 그러다보니까 한 컨셉을 정해놓고 이름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통틀어서 정말 무계획처럼 그렇게 큰 이름이 있어야 된다 피의 전쟁, 피의 계획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난 나쁜거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인거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누구나 오늘이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할게 아니 잠깐만 보일러가 날씨에 이런 껍데기만 오늘은 오늘은 나의 가장 젊은 날 와 완전 휴먼답게 스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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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그거 스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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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2분 3분 2분 3분 2분 4분 3분 5분 4분 5분 5분 5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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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4 6